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멋지게 입으시고 어디 가십니까? 나 여주 홍보대사 됐어 무슨 홍보대사요? 무슨 홍보대사? 바로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아니 그건 뭐죠? 그게 말이야 내가 예전부터 귀농귀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용에도 관심이 많이 갖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약용식물자원관리사 홍보대사를 하게 된 거지 그런 건 어디서 배워요? 나는 국제자격교육원에서 준비를 했어 예전에는 민간자격증만 있었는데 추가로 일본에서 특허받은 국제자격증을 함께 취득함으로써 더욱 탄탄하게 전문인을 배출하고 있어 한 번의 시험 자격으로다가 민간자격과 국제자격 두 가지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격증이요? 그거 뭐 믿을만 합니까? 어헤이! 잘 들어봐 여긴 사후관리가 아주 좋아 자격증 따고도 해외교육연수과정 전문가 학술세미나 또한 직무교육세미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격자 전공 모임도 있다고 내가 매년 그 합격자 모임의 사회도 보게 된 거야 이번 기회에 더 끈끈하고 오래가는 그 모임을 내가 한 번 만들어보려고 야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의 먹거리 즐거움이 될 수가 있다니까 어때 자네도 대한민국 예비 야경인 여러분 저 박윤배와 함께 국제자격증에 도전합시다 뭐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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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